안녕하세요. 2월 20일 아침엔 목상.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여우소와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왕년회입니다. 왕년회. 왕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나간 해라는 뜻이 있긴 한데요. 우리는 이 왕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치면 라떼는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 왕년이라는 단어는 지나간 해를 회상하거나 추억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이 단어를 쓰는 당사자가 자신의 왕년 혹은 어떤 단체, 조지, 심지어 나라 등의 왕년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에 좋았던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 왕년을 사용합니다. 왕년의 마리아, 왕년의 스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회상하는 것,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지나간 기억이 행복하고 또 그만큼 간직할 만해야 또 회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나간 추억, 그 왕년에 빠져서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옳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단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왕년의 추억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퍽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왕년에 받은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왕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할까요? 또 여러분의 내일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요구소화는 세겜에서 두 번째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지어졌던 실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불러놓고 고백한 첫 번째 설교도 꽤 의미가 있었지만 세겜에서 나눈 두 번째 설교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장소 자체가 왕년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약속하신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또 가나한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거행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 왕년의 장소에서 요구소화는 지난 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방의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여정의 시작이 사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요구소화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의 줄기를 따라서 이집트에서의 과거를 또 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당대 최강이었던 이집트의 전차부대 추격 속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또 그 물에 적군들을 모두 수장시키셨던 그 역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몰려올 절박한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외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원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자기의 길만을 계획할 뿐입니다. 그 길 앞에 마주할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길 힘은 그 사람에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다시 말해 기도는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요단 동쪽에서의 정복사도 여호수와는 이스라엘과 아모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요단의 동쪽, 모합광야와 길르앗, 바산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었던 모합왕 발락은 두려움에 무당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죽게 합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그들을 저주하려 했으나 되려 하나님께서 발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발람을 통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뒤에 이어진 연이은 전투에서 모두 승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승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족속들의 유일한 패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유와 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술이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의 운명을 이스라엘 손에 쥐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야말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악한 영의 차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영적 전쟁 앞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소와는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15절 말씀이죠.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무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기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소와는 지나간 왕년을 회상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아무리 왕년에 받은 은혜가 넉넉하다 해도 그것이 영원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상적인 바람이나 두루뭉술한 고백이 다가 아니라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은 은혜가 소진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자꾸만 상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풍요롭고 안정된 세상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허나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반된 삶을 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와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미래를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의 신을 섬기든 다른 이방신을 섬기든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선조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것은 왕년의 은혜일 뿐입니다.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지나간 은혜입니다. 소진될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롭게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점잖은 양반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을 걸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와의 이 단호한 고백에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왕년의 은혜가 오늘과 내일도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년의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인도해주시고 승리 있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만으로 살 수 없음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나를 이끄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 결단코 몸부림치며 그걸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